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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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로봇 기술과 산업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기 전에 두산 로보틱스 IPO 이슈로 포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 최대호로 꼽히면서 로봇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높아져 왔습니다. 양승훈 연구원님, 먼저 두산 로보틱스 IPO 이슈가 지금 가장 증시에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투자들이 두산 로보틱스에 걸고 있는 흥행과 기대감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일반 청약이 끝이 났습니다. 상당히 큰 자금이 몰렸던 것을 보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게 나타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두산 로보틱스 상장 IPO 절차 본격화 전후로 해서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로봇 산업 전반적인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10월 5일 날 상장을 하게 될 텐데 상장 이후에도 워낙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다양한 로봇 사업들을 펼쳐나갈 그런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박사님 우리가 보통 로봇 그러면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청소하는 로봇 방금 기계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로봇 이렇게 했는데 로봇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개념 한번 설명해 주시고 로봇 산업 영역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로봇이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정의를 많이 다르게 다양하게 내릴 수가 있고 또 예전하고 지금하고도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이 수행 가능한 기계 장치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근래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또 로봇의 범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센서고요. 그래서 센서에 의해서 자신의 정보를 파악하고 또 주위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또 센싱된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느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결정에 관계된 문제인데 그 센싱되고 처리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무언가 어떤 행동에 대한 결정을 해낼 수 있냐 세 번째는 인공지능하고 좀 많이 다른 것이 결국은 물리적인 행위를 동반해서 로봇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환경들을 좀 바꾸어 놔야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장치를 로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산업의 분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 또한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저거는 조금은 자세하게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제조로봇 분야는 협동로봇하고 일반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제조로봇 정도가 크게 시장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은 크게 보면 물류로봇인데 물류로봇은 공장 물류, 물류센터형 물류 그 다음에 좀 더 미래를 본다면 라스트 마일 배송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업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로봇 기술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실외농업, 실내농업을 지원하는 로봇 기술들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굉장히 큰 파트가 의료로봇 산업입니다. 의료로봇 산업이 우리 수술 받을 때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는데 그 수술로봇이 수술을 하는 로봇과 그 다음에 수술 행위를 보조하는 로봇 그 다음에 검사를 도와주는 로봇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 또 의료로봇 분야에서는 재활 로봇도 한 분야로 큰 분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개인 서비스용 로봇 시장인데 청소로봇으로 우리가 많이 익숙하고 착용형 웨어로봇 로봇들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그것도 개인용 서비스 로봇 시장으로 그렇게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광희의 의미에서 드론 같은 것도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의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오늘 본격적으로 두산 로봇틱스에 대한 좀 내용을 알아볼 건데 IPO 전에 그 전에 시장 규모가 좀 궁금해요. 글로벌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고 국내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글로벌 시장 규모부터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정의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자료들마다 주관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처럼 로봇 시장에 대한 규모도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어디까지로 로봇의 범주로 볼 것이냐 또 시장의 규모를 시스템을 포함할 것이냐 뭐 이런 로봇만 볼 것이냐의 범위도 많아서 그런데 국제 로봇연맹 자료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 한 240억 달러 정도 되던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연평균은 17% 정도씩 성장을 계속해와서 아마 25년에는 530억 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님 국내 건은 국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국내도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로봇 산업 자체가 지금 통계가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있는 게 산업용 로봇 정도에 대한 통계들 수출입 통계나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 해외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는 통계 데이터가 있는데 아직 한국은 그런 로봇에 대한 통계들 자체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정확한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로봇 산업 실태 조사에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저희가 시장 규모를 본다면 약 5조 6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53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놓고 보면 우리나라 로봇 시장 규모도 17% 정도는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잠재력은. 그렇게 해서 해도 되겠네요. 이제 앞으로 잘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로봇 시장 그러면 두 개의 기업들이 언뜻 떠올라요. 현대 로봇틱스하고 두산 로봇틱스. 두 개가 경쟁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까? 좀 영역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영역이 나뉘어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현대 로봇틱스는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두산 로봇틱스는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큰 틀에서는 같은 산업용 로봇으로서 어느 정도 공통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들이 제조 현장 중심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협동 로봇은 제조 현장에서도 쓰이지만 기타 서비스 분야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어느 정도 나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완전 경쟁 체제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현대 로봇틱스하고 HD하고 두산이 서로 다른 산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은 상당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방금 말씀 주신 협동 로봇, 보통 코오프레이션의 코를 따가지고 코봇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박 박사님이 보시기에 기존에 산업용 로봇하고 코봇하고 차이점을 설명을 간단히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신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보면 하나는 협동 로봇이고 하나는 협동을 할 수 없는 로봇이고 이렇게 단어로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로봇하고 사람이 격리된 공간에서 서로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작업 공간을 서로 공유하면서 작업을 하느냐가 사실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제조 로봇들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 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 협동 로봇은 내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에 그 워크스페이스라고 우리 부르는데 그 공간에 로봇들이 그냥 불쑥불쑥 들어오게 되죠. 이제 그 측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안전성이 담보되느냐 이게 이제 코봇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사용되는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슈도 좀 달라요. 기술에 대한 이슈도 뭐가 다르냐 하면 제조 로봇,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격리돼서 동작하는 제조 로봇은 이슈가 두 개인데 하나는 좁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로봇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냐 우리가 이것을 고밀도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관계된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여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냐 이제 말하자면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냐가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협동로봇은 이제 약간은 달라요. 그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냐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빨리 움직이기는 어렵고 뭐 얼마나 밀도 있게 집어넣을 수 있냐 하는 데는 좀 유리하긴 하지만 이제 이슈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하나는 얼마나 안전한가. 이게 안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딪혔을 때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냐고 시작해서 부딪히는 걸 예측할 수 있냐. 그러면 부딪혀서 안전하긴 한데 로봇이 안전한 거냐 아니면 로봇이 위험한 도구를 들었을 때도 안전한 거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로봇 그 자체의 안전이 확보되면 협동로봇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는 일반 로봇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협동로봇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사람하고 같은 작업 공간을 공유하는 이유 자체가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을 얼마나 편리하게 내가 조작할 수 있냐. 그런데 로봇의 조작의 관점은 로봇의 이의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티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봇을 가르치는 작업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냐가 협동로봇의 중요한 시장에서의 경쟁력의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인 제조 로봇들은 격리던 공간에 있는 이유가 격리던 공간에서 반복 작업을 엄청 많이 하면서 대량 생산을 하는 목적이라 그런데 협동로봇은 여러 가지 위치를 바꿔가면서 미션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작업을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컵만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과거 로봇하고 다르게 물컵도 잡았다가 핸드폰도 잡았다가 다른 일도 했다. 그림도 그려야 했다. 하기 때문에 솔루션이 많아야 되고요. 그 솔루션이 부재하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회사 공급업체가 직접 솔루션을 제공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일종의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자기 팀들이 팀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솔루션을 얼마나 다양하게 제공하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조업에서 보여지는 저런 로봇은 격리된 공간 내에서 일정한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대량 생산의 하나의 메커니즘을 만든다 그러면 코복 같은 협동을 하는 로봇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의 인식이라든지 또 작업의 변화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기능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협동로봇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기술이 현저히 모자라서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협동이 필요한 곳에도 협동로봇들이 쓰이고 있지만 협동로봇이 워낙 안전에 관한 이슈들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용량이 작은 거, 페이로드가 한 5km에서 한 20km 정도의 작은 형태의 전통 제조 로봇들이 협동로봇들로 많이들 대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제가 기사를 읽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음식점 가면 로봇이 돌아다니잖아요. 중국산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나라 두산 로봇틱스를 포함해서 코봇을 제작하는 업체들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라 그럴까? 또 국내 업체들 간에 두산 로봇틱스 말고 이런 코봇을 생산하는 로봇 관계 회사들의 경쟁력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협동로봇 시장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산을 하면 올해 글로벌리 7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흔히 말해서 두산 로봇틱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은 그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3%에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시장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에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두산 로봇틱스나 아니면 또 다른 레인보우 로봇틱스, 뉴롬메카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시장 경쟁력 차이 자체는 이미 먼저 벌어져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개화를 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어서 충분히 저희가 향후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게 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도 결국은 핵심이 그건 같아요. 공정 과정에서의 깎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검사하는 기계가 우리 자체 지금 생산이 안 되고 대부분 일본에서 수비화 되지 않습니까? 로봇 관련해서도 제가 듣기로는 고정밀 하모닉 감속기 같은 중요 부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공정 기술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서 수입을 해서 대체를 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나라 국산화라든지 로봇 기술 발전에 하나의 장애물이 아니죠. 넘어가야 될, 개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와 있고 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로봇이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로봇팔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하는 형태의 모바일 로봇도 있고 드론도 있고 많지만 로봇팔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전통 제조 로봇은 핵심 부품이 세 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모터, 그다음에 그 모터의 회전수를 낮춰서 큰 힘을 내게 하는 감속기, 그다음에 그걸 제어하는 제어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협동 로봇은 경우에 따라 조금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모터 감속기 제어기에 축관절 센서라고 해서 축에서 느끼는 뭔가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해놓은 장치 정도가 되는데 협동 로봇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로봇 원가의 대략 30% 이상을 하모닉 감속기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모닉 감속기 기술의 해외 의존도는 좀 국가적 관점에서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수입하는 액수는 크지 않아도 거의 전량을 지금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고 또 전통적인 재래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에서는 규모가 큰 로봇들은 하모닉 감속기가 아니라 알브 감속기나 사이클로드 감속기나 하는 다른 여타도 쓰지만 용량이 작을 수밖에 없는 협동 로봇에서는 전량 하모닉 감속기를 쓰고 있는데 전량 수입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은 다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문제들을 우리나라만 겪은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겪었기 때문에 리더 감속기라고 중국에 있는 기업이 크게 급부상하면서 대체제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의 기업들에서 국산화를 시작을 해서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하모닉 감속기를 자국의 기술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들이 특허가 2013년 정도부터 풀려서 그런데요. 그게 완전히 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원천 특허는 풀려있지만 원리에 대한 효율과 전달 토크라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좌우하는 치의 모양이죠. 감속기 치의 모양을 결정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특허에 묶여있는 게 많고 국내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그 기술을, 그 설계 기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제작 기술을 국산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잠깐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이 대체가 되고 있냐고 물으셨는데 정부에서 꽤 오랫동안 관련된 R&D를 투자를 해왔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기계원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기계원에서는 전부에서 계속해서 투자하셨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서큘러스 플라인, 플렉스 플라인, 웨이브 제네레터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설계 기술, 그 다음에 설계를 넘어서 이렇게 설계를 하면 성능이 어느 정도가 예상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저희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술 단계는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몇 가지를 결정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설계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다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혜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로봇 산업의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 규모, 그 다음에 중요한 부품 소재, 앞으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잠재적인 기술 등등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좀 더 앞으로 이제 연구 개발에 대한 방향을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10대 정보통신 기술 중에 하나가 로봇 기술의 가속도가 붙다. 이게 하나의 화두로 지금 떠올랐는데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도 얼마 전에 커피를 로봇이 이렇게 빼주는 걸 봤거든요. 사람이 커피 주문했을 때 나올 때까지 한 5분이 걸리던데 로봇은 2분 만에 그거를 커피를 주더라고요. 아이스커피를. 제가 앞으로 로봇산도 상당히 스마트화지겠다. AI 말씀도 주셔서. 앞으로 스마트 빌딩, 스마트 농업 이렇게 전부 스마트가 붙게 되면 AI 기능이 붙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진화할 거라고 저희들이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AI가 또 로봇 시장에서의 큰 화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박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로봇의 정의가 결국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지 그리고 판단, 수행을 모두 다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는 기회가 바로 로봇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수행하는 것들은 많이 기술력이 발전을 했지만 인지하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사람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거의 동등 수준의 지능을 갖춰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AI의 발전이 또 로봇의 그런 첨단 로봇으로 발전하는 가장 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기술들이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도 굉장히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생성 AI라든지 아니면 채찍, 비티, 의료 AI 이런 관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로봇 쪽에서도 이런 AI 모델들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이 구글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을 위한 AI 모델들을 다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채찍, 비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마찬가지로 로봇한테 적용을 해서 사람이 언어로 지시를 해도 로봇이 그 지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런 언어 모델의 로직들, 논리 구조들을 가지고 와서 로봇이 스스로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판단하고 하는 부분들의 자율성이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로봇 시장들이 단순히 산업용 로봇이나 아니면 청소기 로봇이나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그런 로봇의 특화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의 로봇들은 조금 더 범용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토대들이 올해 좀 많이 마련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사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우리 박찬원 박사님께 여쭤봤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글로벌 기술 수준에 비췄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희망적인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시청자 분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은 다른 거 다 빼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뽕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다 빼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앞으로 이게 몇 년 정도의 시차를 두면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 수준으로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요? 아까 방송 전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오해가 약간 있으신가 그거 말씀드리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모든 산업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술의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내가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약간 간극이 있는 것 같다.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그게 기술만 가지고 우리가 해외 대비 어느 정도 되냐를 물으면 기술 극자가 좀 있긴 하지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정도 혹은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앞서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특히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후발주자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에서 상당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사실은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출발은 작았지만 시장에서 계속 사용해주면서 피드백이 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기술 발전에 가속이 붙고 해서 지금 단계까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후발 기업들은 그 기회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굉장히 디테일하고 깊은 이론적인 기술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가 시장에서 피드백이 걸리는 횟수가 더 작아서 그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뭔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게 기술 개발만 가지고 풀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문제여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박찬호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시장에서 피드백을 준다는 말은 수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제조 과정에서 로봇을 썼건 코봇 과정에서 로봇을 썼건 거기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를 기업 체계가 주고 잘못된 것, 잘된 것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수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려놓고 보면 일본의 성장 배경과 우리의 로봇 산업의 성장의 잠재력을 평가할 때 우리 기업들은 왜 피드백이 적은지 그게 시장의 점유율이 외국 기업의 로봇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인지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우리 현대나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피드백을 줘야 되고 어떤 이유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일본이 지금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한 5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강국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산업용 로봇이 1960년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했었고 일본은 이미 1980년대 전후로 해서 주요 기업들이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그것들을 일본이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판매를 해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 점유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기도 했었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렇게 일본이 지금 로봇 강국이다라고 불릴 수 있었던 데에는 시장이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이다. 시장에 빨리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납품 사례들을 쌓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러한 선순환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도 많이 쌓이고 상당히 좀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말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내 기업들도 빠르게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용 로봇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로봇 분야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로봇들이 앞으로의 로봇들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다양한 로봇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한 미래 로봇들을 조기에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또 시장에 공개를 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아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주형 로봇 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경쟁 우위의 평가를 놓고 보면 한국이 2021년 현재겠죠. 한국이 현재 그렇게 미국이나 또는 중국에 비해서 뒤처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화면을 보니까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중국의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렇다고밖에 볼 수는 없는 노릇인데 결국은 K-로봇 산업을 우리가 3대 강국으로 앞으로 이제 발돋움 시키겠다 하는 게 정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핵심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기술 중심으로 가겠다. 요즘 핸드 기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박 박사님, 핸드 기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로봇 팔은 매니플레이터라고 얘기하는 로봇 팔은 사람 팔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로봇 핸드 혹은 그리퍼는 사람 손 역할을 하는 기계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퍼가 중요한 이유가 로봇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성능의 결정이 그리퍼에서 이루어집니다. 핸드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결국 마지막에 물체와 닿아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핸드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러니까 로봇을 당장 가져다가 쓰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많이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잘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장면인 것이죠. 네, 제가 기계 연구원의 그리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의 그리퍼를 가지고 지금 두부를 잡고 동작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같은 영상이랑 지금은 보면 조금 이제 포도를 잡죠. 같은 그리퍼를 가지고 두부도 잡고 포도도 잡고 그런데 이제 저런 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로봇 한 대를 갖다 두고 가지고 와가지고 로봇을 쓰려고 사용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수의 그리퍼가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그리퍼를 계속해서 교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수의 로봇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리퍼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냐 하는 것들이 로봇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겠네요. 이 숫게처럼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렇죠? 두부를 깨뜨리지 않고 포도화를 깨뜨리지 않고 이렇게 떨어뜨리지도 않고 옮길 수 있는 집게형이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흡착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흡착형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가 가지고 설명해드린 기술 중에 집게형인데 모양이 계속 변해서 다양한 걸 잡을 수 있는 우측에 보면 지금 보면 똑같이 흡입형인데 하나는 잡고 하나는 못 잡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게 모양이 계속 변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잡는 물체에 맞게 모양을 변화시켜서 흡입형의 경우에는 이제 에어리키지가 거의 없도록 해서 아무 것들이나 다 잡게 하는 것들인데 지금 중요한 이유가 저 그리퍼가 장착된 로봇은 로봇 한 대 가지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그냥 핸들링을 할 수 있고 저 그리퍼가 동일한 로봇인데 저 그리퍼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정해진 것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게 아니라고 해서 못 잡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아닐, 저런 형태의 그리퍼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리퍼인데 저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공주능이 도입이 돼서 저 제품의 특성이 어떠하고 형상은 어떠하고 그러니 어디를 잡아야 하고 하는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추 속도로 계산을 해내야 되겠군요.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에 굉장히 많은 연산량이 필요한데 그리퍼가 저런 것들을 다 해주게 되면 사실은 기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죠. 결국은 그리퍼나 혹은 핸드의 기술 수준이 최종 로봇의 시장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여주신 화면들을 쭉 이렇게 저들이 보고 나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적인 내용을 안 넣을 수가 없고 반드시 포함될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우리가 영화로서도 옛날에 많이 휴머노이드 이야기가 나왔었고 결국은 이쪽 부분의 연구 개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해왔던 로봇을 만드는 기술에서부터 중간에 공정 기술까지, 센서 기술까지, 그리고 인공지능적 기능까지 모두가 융합된다고 해야 될까요? 융합, 복합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제일 앞서 있는 기업이 테슬라입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은 분분합니다. 테슬라가 공개하고 있는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는 휴보라는 로봇을 만들었었고 일본에서는 아시모라는 로봇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보스턴 다이너미스에서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을 만들었었고요. 사실 각 로봇마다 특징도 다르고 기술 수준도 뭔가 특별하게 다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로봇이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휴머노이드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테슬라나 아니면 보스턴 다이너미스 이외에도 어질리티 로보틱스, 앱트로닉, 중국의 샤오미 등등등 주요 미국이나 중국 각 국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 박사님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람을 닮은 로봇 단순히 아까 망치로 때리는 그런 형태의 로봇 다 좋은데 결국은 여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산업도 같이 발달을 해야지만 결국 데이터를 받아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짜고 코딩을 해서 명령을 내리고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로보틱스에 있어서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좀 분리해서 설명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위해서 영상 4-2번을 한번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분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를 제가 아까 보여주신 흡착형을 말씀 주시는 거죠? 네, 흡착형 영상 중에 4-2번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영상이 있는데 저것을 보시면 일단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면 영상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유알로봇에 저희 그리퍼를 붙여서 지금 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간단한 아메리칸 스타일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루어야 되는 대상체가 몇 가진가를 이렇게 보시면 아마 수십까지 될 거예요. 컵도 다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플레이트 접시도 다루어야 되고 우유통도 다루고 조금 있으면 방도 구울 테고 그리고 뭐 커피도 타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 작업을 하는데 방법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하드웨어 기술만 가지고 저 일을 하도록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저성능의 로봇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능을 구현을 해서 저 작업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둘 다 합리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적절한 수준의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적절한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이 통합돼서 저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가장 효율적이고 시장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기술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점들이 또 실제로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 기술을 많이 별도로 보고 그래서 기업들도 사실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기업들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술들이 좀 아쉽게도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많이 나뉘어 있어서 실제로 하드웨어가 강한 기업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강한 기업 혹은 지능이 강한 기업들이 많이들 이제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근래에는 협통로봇에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부상들을 많이 하면서 그러한 기업들은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강점을 조금씩 가지게 되는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어서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저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있었냐 과거에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스타트업들을 위주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오고 있다고 봐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림을 자료화면을 보여주신 걸 보면 팔의 동작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로봇, 사람을 닮는 로봇이 두 발을 가지고 점프다고 하는 것도 그림으로 봤었거든요. 손과 발, 각각의 기능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질문이 좀 우문일 것도 같습니다만 어느 기술이 더 힘듭니까? 발 기술이 힘듭니까? 손 기술이 힘듭니까? 어느 것이 더 힘들다라는 질문보다는 기술의 성격이 어떻게 좀 다르냐의 질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뭐냐면 둘 다 극도로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게 걷는다는 것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여러 가지 관절 구조를 가진 로봇이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평지만 걷는 것이 아니고 계단이나 둔턱을 혹은 점프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형태의 컨트롤을 요구하는 것들이어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약간은 목적이 분명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걷는다든가 뛴다든가 하는 것들이 기술의 다양성보다는 균형을 유지하는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기술이고 핸드와 관련돼서는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영상을 6-2를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핸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다루는 도구를 로봇도 다룰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게 되면 로봇이 모든 걸 다 해내지 못해도 로봇이 모든 걸 다 해내지 못하더라도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야말로 로봇들이 우리의 삶 공간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공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기술인데 그것들을 해낼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저 화면에 보이는 게 저희 기계원의 로봇 기술인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우리 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영상 중에 핀셋을 동작하는 영상이 있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건데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핀셋으로, 저기 지금 저 장면인가요? 아니요. 저것은 지금 보면 캔을 다루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 손 크기만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힘도 세다. 힘이 이 정도는 돼야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캔을 이렇게 확 찌그러뜨릴 겁니다. 이제 저런 동작들, 그다음에 아마 연이어 나오는 것들이 아마도 분무기, 가위를 사용하는 동작인데요. 이것도 이제 목표가 영상에서 보여드려야 하는 게 아직 우리가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또 완성해나가야겠지만 가위라는 도구를 로봇이 다룰 수 있으면 로봇 자체는 뭔가를 자르는 기능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 대신 드라이버를 잡고 일을 할 수 있고 사람 대신 가위를 가지고 뭔가를 절단할 수 있고 사람 대신 용접기를 가지고 용접을 할 수 있는 로봇이 궁극적으로 아마도 가야 될 방향일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까 또 한 번 말씀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되는데 저 핸들을 만드는 기술 자체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만 저것은 하나하나 어찌 보면 로봇 팔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가진 로봇을 제어한다는 얘기는 다섯 개의 팔이 서로 협조 작업하게 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기 때문에 과거의 수학적인 모델들을 가지고 로봇을 제어하려고 했던 기술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기 하셨던 인공지능을 베이스로 해서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형태의 기술이 접목이 돼야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같이 로봇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까지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료 화분까지 보니까 저 로봇 산업의 분야가 발전해야 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들거든요. 센서 이거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사물을 딱 봤을 때 이게 계란인지 두부인지 보던지를 인식부터 해야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이 요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 의원님? 앞으로 로봇 산업 중에서 우리가 센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주의 깊게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산업 분야가? 사실 지금 많은 영상들을 보여주셨고 많은 영상들을 보시면서 아마 느끼신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기술력이 그래도 나름 쓸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의 움직임이라든지 로봇의 팔, 다리의 움직임, 그리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AI 기술이 발전을 한 상황이어서 이제 그러한 발전한 기술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제품화를 시켜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결국 로봇을 어떻게 쓰냐가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쓰이지 않으면 그것으로써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로봇의 활용,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 분야는 모르기도 하는 게 당연하지만 라스 시장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어요. 라스 시장이라는 게 어떤 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이 라스가 로봇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로서의 로봇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독형 로봇 서비스다라고 저희가 많이도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제가 로봇 시장에서 그동안 이 로봇을 도입할 때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로봇 한 대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정도로 비싸니까 이걸 한 번에 돈을 지불을 하고 가지고 오기에는 부담이 컸었는데 이런 것들에 더해서 금융 서비스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로봇을 살 때 일시불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렌탈이나 리스 할부와 같은 이런 금융 상품들을 같이 더해주면서 사람들이 로봇을 도입할 때 조금 더 부담 없이 편하게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서 로봇을 생각하자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박사님 앞에서 한국기계연구원의 많은 로봇 개발 상황을 보여주셨는데 방금 라스라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종목도 있는 것 같아요. 산업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인지 한 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웨어러블 로봇은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 아마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급성장할 분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웨어러블 로봇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가 부족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족한 근력을 내가 착용한 로봇이 내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10킬로를 들어야 될 때 나는 1킬로만 들어도 로봇이 9킬로를 들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영상에도 보이고 있지만 좀 전에 지나갔네요. 걸어서 계단을 올라오는 게 지금은 청년이지만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고 생각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근력이 부족해서 활동성이 모자라지잖아요. 저걸 수트를 입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걸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봇을 내가 입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딱딱한 로봇을 그 방식이 하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방식처럼 의복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딱딱한 수트보다는 큰 힘을 낼 수 없지만 작은 힘 밖에 못 내지만 내가 어쨌든 그 옷을 입으면 내가 힘이 덜 든다 하는 위주로 방식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수트 타입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데 수트 타입 웨어러블 로봇이 지금 아마도 가까운 시일에 굉장히 크게 각광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기술로 보면 수트 타입 웨어러블 로봇이 말은 수트 타입 웨어러블 로봇으로 쉽지만 여기다가 구동기를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기술이고 그래서 지금 영상 7번을 한번 잠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보통 로봇에 사용하는 구동기는 굉장히 무거운 모터들을 써요. 근데 이제 화면에 보이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초기 제품이긴 한데 지금 모탑니까 지금? 모타를 대신하는 대신하는 일종의 형상 기업 합금이고요. 온도가 바뀌면 길이가 바뀌는 메탈을 아 그러네요. 물속에 넣으니까 바뀌는 그렇죠. 사용을 해서 저걸 굉장히 가는 니켈 티타늄 합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걸 구현을 하면 저희가 그 와이어는 구입을 하는데 코일 형태로 꼬아서 이제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면 지금 배틀에 놓고 이렇게 천처럼 천을 짜듯이 짠 거거든요. 저게 마치 오캄처럼 보이지만 쟤는 전기를 걸어주면 온도가 변하면서 길이가 변해요. 그러면 이제 구동기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구동기를 가지고 아까 영상이 잠깐 지나가긴 했었는데 굉장히 무거운 물체들을 우리가 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면 이제 로봇처럼 동작을 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수트인데 큰 힘을 낼 수 있는 수트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저런 걸 보면 로봇 산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철을 어떻게 주조를 하고 단조를 해가지고 전자 장비를 넣어서 팔을 관절을 몇 개 꺾는다 이게 아니고 섬유 산업의 특수 섬유 산업 로 갈 수 있죠. 앞으로 우주 산업까지도 다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같이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산업은 정부의 육성책 없이는 민간 기업이 하기에는 옛날에 우리가 83년도 반도체 산업을 해봤을 때 느꼈거든요.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런 산업들은 참 첨단 산업은 어려워요. 투자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 개발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 우리가 경쟁을 하려고 하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당연히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 미국, 중국 주요 국가들은 로봇을 미래 산업으로 지목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흐름을 맞추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규제 혁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이런 여러 가지 로봇 정책들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까지의 정책 흐름들을 보면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거기에 또 지원을 해주는 형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박찬 박사님 때 여쭤보겠지만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저런 아주 훌륭한 기술들 두산 로보틱스나 현대 로보틱스에서 또는 다른 로봇 회사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산학년 우리가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협업을 한다면 상당히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까 레인보우라는 말씀도 아까 잠깐 주셨어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건데 투자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한국 K로봇 산업에 있어서 주식이라고 하는 게 미래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유망한 투자 종막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업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로봇 분야별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협동 로봇 분야에서는 앞으로 상장하게 될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까지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커져갈 시장이고 저희가 늦지 않게 시장에 들어온 만큼 빠르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그 영역들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기대하는 실적이나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 쪽도 저희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AMR이나 이런 물류 로봇, 이동형 로봇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안 드렸었는데 결국 로봇이 그동안 저희가 팔, 고정된 형태의 영상들만 많이 나왔지만 결국 로봇이 이동성을 갖추어야 또 추가적인 그런 밸류, 가치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퀴영 로봇이나 아니면 다리형 로봇 이런 이동형 로봇들 시장까지 봐야 되고 지금은 그 초기 단계로써 물류 로봇 분야가 상당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물류센터, 공장 등등에서 쓰이고 있는 AMR 또는 AGV를 하고 있는 기업인 국내 T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 아니면 V1TAC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V1TAC은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물류 로봇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유의사인 시스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물류 로봇 사업을 하고 있어서 또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같이 관련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박사님, 지금 우리 양승용 위원님께서 설명을 기업체 몇 개를 소개해 주셨는데 한국기계연구원과 이들 기업들과 조금 유대 관계라 그럴까요? 협업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 R&D를 할 때 관련된 기업분들하고 늘 한 기업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웨어러블 로봇이면 또 그 특성에 맞는 또 그걸 활용하거나 공급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뭐 그리퍼, 핸드 뭐 이런 것들을 또 관련 기업들하고 다 연관을 해가면서 또 기술 소개도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저런 기술들의 조금 어려운 면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이 바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그것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위험을 일정 부분 감수하면서 사업화 아이템으로 끌고 가냐 하는 기업들의 결단도 필요하고 또 그것이 또 가능해지려면 시장에서 아 저 기술이 뭐 특정한 가격대에서는 이게 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예측도 좀 필요하고 하는 문제들이어서 시간은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생각이 정말 그거예요. 제가 이제 로봇에 관련된 연구를 지금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꾸밀 것 같았어요. 로봇이라는 기술이. 그런데 요즘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의 발전 속도도 좀 보고 국내 기업 발전 속도 또 그다음에 국내의 스타트업들의 이제 성장 속도도 보면서 아 이게 꿈이 아닐 수 있겠다. 생각보다는 가까운 시간에 말 그대로 인간과 로봇이 함께하는 공존의 시대라는 것이 올지도 모르겠다. 아니 오겠다. 그런데 지금 연구 현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좀 슬기롭게 정부 주도로 좀 이렇게 잘 풀어가면 민간에서 아마 굉장히 크게 터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수영 위원님. 두산 로봇틱스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한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테이크웨인을 인수합병하고 난 다음에 방산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산 같은 경우에는 밥켓이라고 인수를 했습니다. 중장비 쪽이죠. 협업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밥켓 같은 그런 회사에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금 더 로봇틱스 산업으로 옮겨서 시너지 효과 같은 것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두산 밥켓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그런 기계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사실 뭐 로봇도 기계이긴 하지만 조금 결은 다릅니다. 저희가 흔히 뭐 이런 트랙터나 아니면 건설기계나 이런 쪽으로 두산 밥켓이 많이 하고 계시고 두산 로봇틱스는 협동 로봇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객사가 어느 정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지만 두산 그룹이 두산 밥켓이든 아니면 기타 두산 중공업이든 이런 주요 계열사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장해 나왔었고 노하우들이 분명히 두산 로봇틱스에서도 활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로봇틱스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참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짧게 30초씩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아마 기계연구원에 계시니까 정부 쪽에 부탁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주식 쪽에 계시니까 투자분들을 위해서 말씀 주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결론 한번 내주시죠. 대한민국은 로봇 산업 분야에서는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후발주자가 뭔가 이렇게 평이한 상황에서는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한테는 조금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 기술과 함께 동반, 아니 동반이라고 하기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로봇 분야의 관심은 이 인공지능 기술을 로봇에 더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기술을 로봇에다 융합해놓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다들 그걸 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제 바람은 정부 주도로 또 이제 연구자들 컨소시엄들 혹은 기업들 컨소시엄이 이 분야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매진한다면 지금 이미 우리는 반도체, 전자, 자동차 이런 제조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 분야에서도 그것에 준하는 혹은 그보다 더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양수님. 저는 아무래도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로봇 산업이 올해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저희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산업으로서 저는 성장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들도 많이 올라가면서 변동성들도 커지고 있긴 하지만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들은 단기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시장이 빠르게 변할 겁니다. 기술도 그렇고 어떤 로봇이 나온다든지 새로운 유형들의 로봇들이 빠르게 나올 텐데 그 핵심의 근원은 또 결국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로봇 기업들을 보실 때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로봇 기술력이 어떤 것이 있는가 원천 기술이 어떻게 있고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체 여러분.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로봇이라는 산업에 국한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우주항공, 바이오매드 모든 것이 다 연계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효한 것 같고요.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양한 로봇 서비스 받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구나 생각하시겠죠. 물론 아직은 로봇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또 안전성에서는 문제가 없을까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 그리고 지원과 투자가 이어진다면 인간을 위한 로봇이 활성화되는 세상 또 일상화되는 세상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높아진 K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저희는 10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